에호박의 효능 구입방법 보관손질 요리법 에호박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고기능 식품입니다. 에호박이 몸에 좋은 이유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에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높은 식이섬유 함량으로 포만감을 주며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호박은 비타민 A,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자유라디칼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해줍니다. 비타민 A와 루테인, 제아잔틴이 풍부한 에호박은 눈 건강에 이롭습니다. 시력을 보호하고 백래장과 난시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하며 이는 혈압을 조절하여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호박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호박은 간 기능을 지원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A와 팩틴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에호박은 비타민 B6가 풍부하여 신경계 기능을 지원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에호박은 칼륨과 비타민 C가 풍부하여 근육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호박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볼까요? 에호박의 표면은 부드럽고 균일해야 합니다. 피부에 찌그러지거나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광택이 있고 건강해 보이는 에호박을 선택하세요. 에호박의 크기와 무게는 종에 따라 다양합니다. 사용하려는 요리에 적합한 크기와 무게를 고려하여 선택하십시오. 익은 에호박은 보통 짙은 노란색에서 오렌지색으로 변합니다. 너무 녹색이거나 너무 익은 에호박을 피하고 적당한 익은 정도를 선택하세요. 에호박의 줄기 부분이 깔끔하게 자라거나 상태가 좋은지 확인하세요. 줄기 주변에 부패나 곰팡이가 없어야 합니다. 에호박을 들어 무게감이 있고 튼튼한지 확인하세요. 가볍거나 부드러운 에호박은 이미 시들어가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에호박은 냉장고에 저장해도 금방 상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최근에 수확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호박의 피부가 탄력적이고 빠져나가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탄력이 없는 에호박은 시들어간 것일 수 있습니다. 에호박 표면에 곰팡이, 부패, 물기 등의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하세요. 에호박 손질법을 알아볼게요. 에호박을 먼저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세요. 물로 먼지나 더러움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로 준비합니다. 에호박의 껍질을 벗기거나 일부만 벗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껍질을 벗기는 경우에는 감자 껍질을 벗길 때처럼 칼이나 간단한 껍질 벗기 도구를 사용하세요. 에호박의 윗부분을 잘라내고 숟가락 등을 이용하여 씨를 제거합니다. 중앙의 씨 부분을 파내주면 됩니다. 원하는 크기로 썰거나 조각 내거나 채 썰어서 요리에 맞게 다듬어주세요. 에호박 보관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에호박은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2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오래 보관하려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에호박을 냉장고에서 보관하면 2-3주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냉장실에 야채 보관칸에 넣어두면 됩니다. 에호박을 잘라서 냉동할 수도 있습니다. 썰어둔 애호박을 냉동용기에 담고 냉동실에 보관하면 최대 6개월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용할 때는 해동 없이 요리에 사용하면 됩니다. 에호박을 잘라서 냉동할 때는 가능한 함 빠르게 냉동시켜야 합니다. 빠르게 냉동하면 얼음 결정이 작아져서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또한 에호박은 다른 과일이나 야채와 같이 보관할 때 서로 냄새가 스며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급적 단독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호박으로 할 수 있는 요리들 알아볼게요. 에호박과 감자를 끓여서 믹서기로 갈아서 만든 부드러운 에호박 스프는 건강하고 맛있는 선택입니다. 에호박을 다양한 채소와 함께 볶아서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한 그릇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에호박을 바삭하게 튀겨서 부드러운 내용과 반대로 구워내는 것으로 부드러운 안에 에호박과 바삭한 바깥쪽의 텍스처가 조화를 이룹니다. 에호박을 고기나 다른 채소와 함께 카레 소스에 끓여서 고소하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호박을 두르고 소세지나 빵에 추가하여 색다른 핫도그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에호박을 다양한 채소, 초록색 잎채소, 견과류와 함께 샐러드로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호박을 빵 반죽에 섞어서 부드럽고 습기 있고 달콤한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호박을 반죽에 섞어 부드럽고 촉촉한 케이크를 만들어 보세요. 에호박을 라자냐 반죽과 함께 여러 겹으로 쌓아 맛있는 라자냐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에호박 슬라이스를 양파, 마늘, 허브와 함께 구워서 고소하고 건강한 에호박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세요. 에호박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창의적으로 활용하면 맛과 영양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